조건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B2셀부터 H30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실제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문제에서도 B3부터 H30이라는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제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제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간혹 어떤 사용자는요. B3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 되는데 간혹 거꾸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쓸 위치를 참조해서 서식을 지정하기 때문에 거꾸로 지정하면 다른 위치에 서식이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제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한다. B3부터 H30 영역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우리는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클릭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환자 코드가 끝자리가 1로 끝나고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서 새 규칙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라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수식을 작성하실 땐 항상 등호로 시작합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환자 코드가 끝자리가 1로 끝나고 뭐뭐 이거네요. 조건이 하나가 아닌데 두 가지 이상에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end 함수 가로를 여신 다음 환자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끝자리 하나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right 함수가 필요하겠습니다. ri, g, h, t 왼쪽, 오른쪽, left, right 오른쪽,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실 건데요. 어떤 필드에 가서 b3셀, b열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오른쪽 글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할 건데 b3셀을 클릭했더니 달라비, 달라3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b3, b4, b5 b열에 있지만 3, 4,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되는데 이 달라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참조가 되어서 고정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3 앞에 있는 달라만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 끝에 가서 마우스 클릭 조금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거예요. 클릭하실 때 마우스 사용하세요. 방향키로 이동하다 보면 또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b3셀을 선택했고 3 앞에 있는 달라를 지워야지 라고 방향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a3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는 b3에 3 앞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을 거야 커서를 갖다 놓을 거야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b3 뒤에다가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이트에 대한 작업이 끝났어요.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1로 끝납니까? 1과 같습니까? 추출된 1은요. 문자이죠. 숫자가 아니죠. 문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묶어서 1이라고 입력합니다. 엑셀에서 문자 처리는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리고요. 진료 감옥에 가서 전체 글자 수가 4글자 어? 글자 수를 세야 됩니다. 글자 수를 세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문제에서도 제시를 해요. 랜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랜이라는 함수는 선택한 셀의 글자가 몇 글자지? 라고 세워줍니다. F 진료 감옥에 있는 F3 셀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F3, F4, F5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키보드를 이용한다면 위쪽에 있는 기능키 F1부터 F10이라는 기능키의 F4를 이용해서 한번 누르시면 F 앞에 달러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F4키를 누르시면 행에 있는 달러 3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F10은 고정하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진료 감옥에 전체의 글자 수가 4글자 어? 글자 수를 셌는데 4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다가 서식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래요. 글꼬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 글꼬 색깔에 오셔서 색이 오셔서 아래쪽에 표준색이 있고요. 표준색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색깔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준색의 연한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셀 서식 창에서 대화 상자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부 서식 창에서 조건과 서식이 적용된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환자 코드가 오른쪽에 한 글자가 1로 끝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료 감옥이 네 글자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굵게 그 다음 연한 파랑 색깔로 글자 색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시고 마찬가지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는데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범위를 꼭 맞게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관리를 클릭하신 다음 내가 조금 전에 작성한 내용을 편집하겠습니다. 규칙 편집을 누르셔서 수식과 그 다음에 서식을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음 저는 지금 만든 조건부 서식을 지우고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 규칙 지우기 가셔서요.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나 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뭐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또는 기존에 작성된 조건부 서식을 지우시고 새롭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 예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문제에서 A3부터 H24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홈탭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지금 문제도요. 수식을 사용해서 먼스하고 엔드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주문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5월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5월이고 뭐뭐 이거네요. 마찬가지로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엔드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그 다음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함수가 필요하고요. 먼스 주문 일자에 가서 A3을 선택하는데 마찬가지로 A열은 고정하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키보드 기능키 F4를 두 번 누르시면 달러 A3으로 바뀌고요. 그 값을 가로 닫고 5하고 같습니까? 이 5는 숫자예요. 1월, 2월, 3월, 4월 월에 대한 날짜에 대한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숫자 5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할부 기간이 6 이상 10이 이하 할부 기간에 가서 6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할부 기간은 두 번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H3셀을 선택하시되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크거나 같다 6이라고 넣어주시고 다시 한 번 F3셀을 선택하고 H3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3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우기 위해서 기능키 F4 한 번 두 번 눌러서 3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웠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할부 기간이 6개월부터 12개월이에요.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6개월부터 12개월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하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엔디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 작성이 되셨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서식을 클릭해서 문제 제시된 서식은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긁고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하라고 되어 있구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주문일자에 가셔서 월이 5월달에 해당이 되는지 할부 기간에 가셔서 6부터 12개월 근데 9월달도 있는데요 12월도 있는데요 따라가 봤더니 5월달이 아니네요. 5월달이면서 할부 기간이 6개월부터 12개월에 해당한 데이터에는 이렇게 문제 제시된 굵은 기울인 꼴과 긁고 색깔을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셀 강조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과 2번에서는 기본작업에 출제가 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을 실습해 보셨고요. 셀 강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 유형이 조금 바뀌면서 기타 작업에 매크로를 사용하시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는 부분에 셀 강조에 나와 있는 기능을 매크로로 기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기능인지 셀 강조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 C3부터 C24 영역에 대해서 중복값에 대해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진한 녹색으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으로 적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된 똑같은 글자가 있다면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지금까지는 새 규칙을 작성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셀 강조 규칙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셀 강조 규칙 가셔서 중복된 값 중복값 이라고 있네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중복값을 선택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중복된 데이터가요 SS3333 여기 하나 둘 셋 넷 넷 개나 찾았어요. SS2222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중복된 값을 찾은 다음 기본 지난 빨간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서식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지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선택하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기타 작업에서는 매크로로 기록한다는 것만 좀 다르고요. 조건부 서식 기능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 F3부터 F24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 다음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평균을 초과 오른쪽에 갔더니 평균 초과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따로 평균 값을 구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요. 평균 초과 선택하신 다음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에는 연한 빨강을 채우라고 했네요. 적용할 서식에서 연한 빨강으로 채우겠습니다. 물론 또 사용자 지정 문제 나와있으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연한 빨강 채우기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만 눌러보시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채워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셀 강조 결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시트를 클릭하여 조건부 서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G3부터 G31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범위 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선택 지정 선택하신 다음 서식 스타일에 와서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를 선택했더니 아래쪽의 최소값 최대값 막대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문제에서 백분위수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를 1부터 100까지 순서로 나열했을 때 그 값 중에 10부터 가장 큰 값은 백분위수로 90에 해당한 값까지 데이터 막대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라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체육에 가시면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그라데이션 이라고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육에 그라데이션 체육이 선택하신 다음 색깔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백분위수를 구해서 10부터 90까지 해당한 범위 안에 이렇게 색깔 체육이를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로 이렇게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말 1급 시험 실기 시험 에서는 데이터 막대 처럼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기록하고 연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실습하셨던 조건부 서식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매크로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뒤쪽에서 배우실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이름만 넣으시고요. 나머지는 다 조건부 서식처럼 범위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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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